안녕하세요 해피잉기타입니다. 드디어 기초시력과 화성학이 3세에 완판되고 4세를 출반하였습니다. 책을 내고자 생각했던 거는 잘 팔리지 않더라도 그냥 제 이름으로 책을 하나 내고 싶은 마음에 써였어요. 유튜브는 언젠간 사라질 수는 있지만 책은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유는 제가 공부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다른 교재들을 보면 배우는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전부 생략이 되었다던가 중간중간 쓸데없는 내용이 나온다던가 편집이 눈에 너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불친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한 교재를 만들고 싶었어요. 초판은 2020년 8월에 총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기초시력과 화성학이 올해 2월에 완판된 후에 심화시력과 화성학이 출판되었고요. 다음으로 기초시력과 화성학의 개정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이상하죠? 교총권 팔아놓고 개정판? 교재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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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저히 페이지를 늘리지 않고서는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새로 출간되는 책의 페이지가 달라지면 ISBN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예 다른 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책으로 새로 내는 것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개정판으로 출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개정판은 이런 사정이 있었고요. 결국 초판이나 개정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판은 출간하고 나서도 몇 개의 오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개정판 2세를 출간하고 나서 오류나 오타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데요. 아... 이거 참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많은 교재 중에서 제 교재를 선택해 주셨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우셨겠어요. 다시 한번 혼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존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정오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쇄된 교재의 오류나 오타는 전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여튼 남은 기존 교재는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17권이고요. 지난번처럼 댓글로 응모를 하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재에 있는 오류나 오타는 제가 직접 라벨지를 붙여서 수정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감 날짜는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가 이렇게 4세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피잉이 됐습니다.